주누야 어디 가니? 어디 가니? 주누야 어디 가니? 왜? 오늘 왜 기분이 안 좋아? 주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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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좀 봐봐 주누야 엄마 자꾸 뒤로가 넘어지는데 나는 이분현 누나 좋아 응? 이분현 누나 좋아 누가 좋다고? 아 이분현 누나2 이분현 누나 좋아? 알았어 어린이집가서 이분현 누나 봐 너? 오빠가 좋아 앞에 좀 봐요 유우우우우우우 오늘은 기분이 안 좋네 우리 준우가 준우야 오늘 가고 내일만 가면 방학인데 왜 기분이 안 좋아 왜? 준우 내일 과자 파티에서 공부 안 하잖아 오늘 공부했잖아 여기 위험해 위험한데? 잘해요 위험해요 여기 뭘 잘해요 잘해요 빨리 내려와요 이제 마스크 쓰고 어린이집 차 올 거예요 마스크 써 얼른 빨리 와요 내려와요 뛰지 마 뛰지 말고 조심 걸어와 마스크 쓰세요 왜 이렇게 한숨이야 우리 준우가 어린이집 잘 갔다 와요 네